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머리 이상해 오빠 나 긴장돼 나가는 거 너무 긴장돼 짠 이거 시더라 그중에는 슈퍼스 뭐야 ¿ Vincent? 어디서 어디서 거짓말을 봤을까? 가을이 어디서 어디서 가고 제 작은 желез아 그저 에어커기 와 인공지역 오늘의 첫번째 날은 제 첫번째 날 엄마야, 너무 즐거웠습니다 랩이 어떻게 되었나요? 닭고기 누룩 또 맛있겠다. 응. 따다. 응. 윙? 음. 이거 먹기 너무 불편해. 맥스파이시 치킨 된다. 두 중 한 번 먹자. 응. 콜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응. 근데. 왜? 잠 못 자. 왜? 내가 잠을 못 자서 오빠한테 괴롭힐까봐? 응. 오. 커피 진짜 안 시켰네? 응. 잘했어. 미 함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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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두 개야. 환영광리. 응. 사랑해. 응. 응. 사랑해. 응. 내가 중국에 있을 때는 내가 도도도 이런 게. 응. 이제는 시세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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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다. 너한테 배운 건데? 너무 배웠어. 너무 배웠어. 손바닥. 응. 손바닥. 응. 하하하. 하하하. 왜 이렇게 똑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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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깨에 있는 거 같아. 너무 적은 거야.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예.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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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아. 그 세 카메라를 쓰라가 이건 너무 포커스가 잘 안돼서. 이 영상이 계속 맞췄다. 체크 아웃. 난 이 기 마쥐리 너 힘이 줘 우결 야무치 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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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자마자 응 들어가자마자 앉으시고 절 받으세요 아 진짜? 그냥 운동할건데 어? 아니야 무슨 절이야 이럴까 그러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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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너가 건강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느껴지기 전에 내가 얘기한 쪽으로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잖아 결혼하기 쉬웠지 진짜? 응 왜? 내가 얻는 게 없었잖아 해도 되겠다 근데 왜 결혼해도 되겠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라는 그 부분은 왜 얻었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이제 붙인 거야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다음에 분위기에요 응 이랬습니다 네 가볍게 찍는 거에요 아름다운 거에요 그리고 데치고 있는 거에요 다음날에 정말 잘 먹어요 다음날에 안 먹어요 아름다운 거에요 여러분이 꼭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국에 대해 잘 먹어요 집에 온다 조금 더 궁금해 혹은 그녀의 찰떡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사랑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는 뭐하는거지? 아야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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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가질러 오지 않아 다 얼마나 짧게? 굿새 넌 짧게 진짜 잘 Sparked 제 허VE다 도 말고 너무 긴장돼 롤드가 철기 음방에 플레이 롤드가 롤드가 ello가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에너지 특정 샷? 이거면 이제 생선이랑 밥갈비랑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진짜 챙 들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뮤직비디오처럼 머리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또 여기 뒤에서 뭔가 뮤직비디오처럼 박수가 많이 한 바퀴 돌면서 고맙습니다. 도대체 젓갈만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응? 짠. 나랑 오래 살기 싫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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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의 방에서. 정말 작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입니다. 정말 정말 진짜로 봤을 때까지 보고 계십시오. 우리의 방식입니다. 나 소매 먹으면 배가스도 차면 어떡해? 샴페인. 아, 비싸네. 그럼 소매 먹자. 소불. 소매 먹자. 소불. 소불은 고기는 많이 먹는데. 리스윙. 그냥 소매 먹자. 소매 먹자. 좋아? 응. 감사합니다. 2차는 양모차? 2차? 까지 있어? 3차도 있어. 오빠, 만약에 나중에 3년, 5년 지나고 내가 오빠한테 오빠, 우리 차는 어디 가? 이 차에 그래서 배달 시켜 먹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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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금만 찍어 먹어. 나랑 오래 살고 싶네요. 그래 오빠도 이제 연안씨 이후에 들어오는 날이 없을거야. 나 오래 살고 싶으며 비 마트 시킬까 그냥? 시키면 언제 와? 비 오는 날에 빨리 와 비 마트는 닫은 것 같지 않아? 올라가자 다 닫네 그치? 편의점에서 뭐 사가자 편의점이 없어 주변에 여기 편의점이 없다고? 여기가 첨담사거리잖아 아 나 잘못 봤나? 어 잘못 봤어 거기 GS가 뭐야? 주유소 주유소가 그렇게 따가워 어쩐지 아까 본거 같은데 아 저 강아지 비 오지가봐 아 저 강아지 비 오지가봐 하나 사줄까? 어때? 진짜 먹은 뒤에 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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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신부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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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